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레플리카 룸TV의 훈입니다 오늘은 축구와 정사이즈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이 단어를 쓰진 않아요 근데 댓글에 달리는 축구와 정사이즈로 나왔나요? 그리고 정확히 기억하진 못하겠는데 리뷰어분들께서 정사이즈로 나왔다 아니면 정사이즈보다 좀 크게 나왔다 뭐 작게 나왔다라는 단어를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단어가 저는 좀 의식은 안하고 있었는데 왜냐면은 저는 이거에 대해서 단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식을 안하고 있고 이 단어가 쓰일 때도 그 상대방이 말하자라 뜻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아예 흘려들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축구와의 정사이즈 뭐 다른 신발도 되겠지만 일단은 저희는 축구화를 통해서 축구에 관련된 걸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정사이즈라고 관한 거를 되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사이즈가 뭘까라고 해서 개념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그 이야기에 대한 거를 오늘 좀 준비를 해왔고요 하나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세상에는 무수한 정사이즈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거는 개념을 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우리가 볼 수 있는 일단 정사이즈라는 개념을 좀 보도록 하죠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개인의 입장에서 봐야 될 정사이즈가 있고 업체의 입장에서 봐야 될 정사이즈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 제품을 선택해서 나한테 맞는 여기 정사이즈라는 의미에 맞는 자신의 몸에 맞는 치수라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사이즈에 대한 의미의 정사이즈가 있고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신발이나 옷 따위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만들어내고 상대방의 구입한 손님들이 알아볼 수 있게 치수를 표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들어 온 표준적인 신발의 신발이면 260, 250, 270 이런 식으로 나타낸 치수라는 거를 정사이즈라고 일단은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양쪽에서 일단은 개념은 맞긴 하지만 선택하는 데 있어서 미스매칭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들을 짚고 마지막에 정사이즈라는 거를 제가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사이즈는 아마 이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자신의 몸에 맞는 치수라는 개인의 입장에서의 정사이즈를 이야기하자면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그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내가 신발을 사기 위해서는 일단은 내가 신발을 사기 위해서는 내 발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그래서 본코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본코님은 두 번째 발가락이 튀어나왔다고 그랬나요 여튼 길게 튀어나온 그런 발가락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발가락 모양이 이집트인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위에서부터 엄지부터 아래로 내려가고 그래서 실제 신발을 신을 때 이거 자체부서부터가 내 발의 길이를 정하는 시작과 끝이 달라지는 거겠죠 그리고 같은 모양의 신발 같은 모양의 사이즈를 선택했을 때 발모양이 다른 사람마다 신발의 착각함을 편하다 또는 불편하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다르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신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발모양일 거고요 그리고 발모양이 정리가 된다면 그 다음으로는 본인의 우리가 선택하는 거에서 사고 싶은 거를 원초적으로 봤을 때 내가 좋아하는 걸 사고 싶잖아요 그러면 내가 축구를 좋아하고 내가 축구를 하는데 좋아할 수 있는 게 뭔가 라고 따지면 저는 두 가지라고 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선수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신고 싶은 브랜드 그러면 여기서 보여드리죠 사진에서 보셨을 때 여러분들은 메시가 신고 있는 아지사스 축구화를 사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코날두가 신고 있는 나이키 축구를 사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맨 마지막으로 좀 극단적인 예라서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네요 어느 유명한 선수도 지금은 신고 있지 않는 그러나 한국인에는 가장 잘 맞는 키카와 축구화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걸 신고 싶으세요?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신고 싶은 거는 토날두가 신고 있는 나이키입니다 물론 메시를 가장 좋아하고 메시가 축구를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예쁜 건 나이키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실제 일할 때도 어떤 게 있었냐면 매장에 와서 축구화를 사는 어린 친구들은 이 신발이 편하고 언니 그라운드에 맞고 뭐에 맞아서 내가 이 신발을 신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찐 짜 찐 코날두가 신고 있는 저거 찐 주세요 라고 해서 38만원짜리 슈퍼플라이 사갔습니다 아니 여기서 말이 되나요? 인조자대에서 뛰는 애가 그곳도 발이 막 자라고 있는 중학생 애들이 그 지역에서 친구들이 축구화 붐이 불고 있는데 누가 슈퍼플라이 하나 신고 와서 이 친구 저 친구 다 사고 싶어서 왔나 봐요 근데 그걸 다 사가 FG를 그것도 인조자대에서 신겠다며 그러면 여기서 다시 국어사선들의 의미로 가자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제가 설명했던 자신의 몸에 맞는 치수라는 정사이즈라는 의미가 이게 맞나요? 여기서부터도 개인의 선호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개개인의 정사이즈가 너무 달라집니다 일단은 선호 선호는 무뚝 그려서 여러가지 다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 때문에 가장 크게는 실질적인 내 발모양과 내가 사고 싶어하는 그 선호에 따라서 그냥 이 달라져 버린 개인의 일단은 우리가 정사이즈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한계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정사이즈가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겠죠 이런 입장에서 보면 일단은 정사이즈라고 여러분들이 빡 무수히 인터넷에서 대화를 하고 있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또 다른 뭐냐 그 이제 리뷰어들 보통 말씀하시면 정사이즈로 나왔다 바치수 정사이즈보다 크게 낮게 나왔다는 말을 완벽하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분들이 말하는 사이즈에 대한 조원들이 도움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정사이즈의 개념이나 의견에 대해서는 다가서기가 어렵고 실수할 여지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에서 일단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발 모양하고 선호에 따라서 모든 개개인들이 선택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사이즈의 그분들 사이즈의 개념들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표준화 시키고 일괄화 시켜서 올바른 선택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하나를 더 붙이자면 이거는 본코님하고 저 그리고 또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다 다를 겁니다 축구화를 신었을 때 착화감 피팅감 결국에 내가 축구화를 크게 신을 건지 딱 맞게 신을 건지 에 대한 것들 아니면 좀 더 작게 더 타이트하게 신을 건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대인이 정 사이즈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완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크게 신는 편이거든요 본코님은 딱 맞게 신고 제가 신는다고 해서 어 이거 나왔네 생각보다 크게 나왔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본코님이 생각하는 사이즈에서는 왜냐하면 두 숱죠 본코님하고 저는 발 사이즈는 거의 같아요 그런데도 축구화를 신는 자체에서의 선택이 너무 다른 거죠 발모양은 다르고 근데 거기서 제가 또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해버리면 이 사람한테는 그 정보에 대한 게 완전 다르게 느껴지고 이 사람이 축구화를 선택할 때 제가 생각하는 정 사이즈를 이야기 기준으로 선택을 한다면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정 사이즈라는 거는 정의된 대로 자신에 맞는 칫수라 옷이나 의류라고 신발이라고 하면 일단은 무수한 정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인터넷 사항에서 단순히 의견만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축구화의 사이즈를 정 사이즈 맞는 칫수로 선택하는 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에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의 이해가 일단은 필요하다는 생각합니다 그럼 기업 입장에서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기업은 여러분들 한 기업이 우수히 많은 사람을 상대로 물건을 팔아야 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팔 때 정 사이즈에서 말하는 아까의 그 의미 어디 있나요? 네 여기 신발인 옷다의 정의주 치수를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신발인 옷다의 정의주 치수를 딱 정해진 대로 마음껏 만드는 게 아니라 정해진 대로 딱 딱 딱 모든 브랜드가 통일해서 똑같은 걸 쓰면 좋아요 근데 웃긴 게 세상의 다양성이라든지 사람이 다양한 만큼 기업들도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로 일단은 신발에 표기된 사이즈를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릴 거예요 기존에 이런 걸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건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예를 들어 보겠어요 기업에서 아디다스라는 기업에서 200 재팬 사이즈 235에 차이나 230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브랜드에서 아예 모르고 이 제품을 아예 몰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발모양이 이 신발은 어떤 정보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뭐 신었던 트랩 바가 230이에요 근데 그거 신고 갔을 때 저는 혼란이 올 거 같아요 JP 235, 차이나 23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적어도 JP로도 230을 신어봐야 될 거고 차이나로도 230을 신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서도 한 브랜드에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본인한테 치수의 제공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입장에서도 이걸 선택을 하는데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했지만 기업에서 만드는 제품을 본인한테 맞는지를 확인하려면 이걸 직접 착화해보는 방법밖에 결국에는 없는 거예요 물론 기본적으로 치수에 대한 거를 이렇게 알려주긴 하지만 이 제품을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던 사람은 결국엔 두 개 다 신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개 다 신었는데 그것도 안 맞아서 또 다른 차원으로 올라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기업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표기 기준 그러니까 제품을 만드는 표기 기준 자체가 업체별로 다 달라요 일단은 이거 슈퍼스타라는 일반적인 신발에서 이야기했던 거고 제가 최근에 등산용품 쪽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등산용품 쪽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헬리오스라는 제품이고요 캠프라인이라는 한국 등산 브랜드가 만드는 신발이에요 여기에도 260이라고 되어 있고 유로 41 재미있는 건데 재팬 265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건 또 사이즈를 한 브랜드에서 만들고 두 개로 또 이야기를 해요 한국하고 재팬하고 근데 한국에서 만든 브랜드가 41에 260이라고 했다면 같은 등산화를 만드는 해외 브랜드입니다 문닭스라는 스웨덴 브랜드인데 유로 41 사이즈에 지금 표기를 미리미로 표시한 걸 보시면 279에요 등산화가 디자인 자체라든지 기준으로 삼았던 어떠한 그게 달랐을 수 있어요 근데 일단 41 유로라는 통칭이 있다면 우리가 봤을 때는 같은 사이즈라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가 279, 260, 265 세 가지 상황에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결국 이렇게 되면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은 가서 나한테 맞는 치수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정사이즈가 아니라는 거 이 부분들이 기업의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수를 표기해서 판매를 해야 되지만 그 치수에 대한 기준이 나라마다 다를 수도 있고 기업마다 다를 수도 있고 또 그 기업 안에서의 이야기를 하겠지만 소재하고 디자인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러면은 왜 이게 다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면 이거 본인이 많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라스트! 우리가 그렇게 들어왔던 라스트가 무엇인가를 한번 봐야겠죠 표기 제품을 만드는데 그 제품을 만들어서 신발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게 라스트입니다 라스트! 그럼 라스트가 어떤 거냐?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우리가 발, 우리 인체 발 모양과 비슷한 모형의 라스트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떤 분은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신발을 만들거나 수제하러 만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발모양이 되고 막 막 치시죠 막 발모양 비슷한 모형을 꾸메시거나 그리고 축구 관련이 있으신 것을 유튜브에 보셨던 분들은 마지막에 자동 생산 라인을 돌아가더라도 신발의 가피를 이런 발모양의 라스트에 가피를 씌우고 그 위에 이제 바닥에 본드를 불러가지고 발바닥에 이렇게 아웃솔 비창하고 같이 결합된 아웃솔 붙이죠 그래서 신발 하나가 탄생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에서 쓰는 이 라스트의 모양들이 전부 다 달라요 왜냐고 자세히 읽어보고 해왔을 때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수준의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라스트라든지 기준으로 삼고 판매해야 되는 그 표준에 대한 치수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개개인의 선택처럼 다른 것처럼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신발 라스트를 선택하는 것도 기업 입장에서의 판매에 대한 어떤 접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업 입장에서 이 제품을 만들었는데 기능적인 부분에서의 아니면 이제 디자인적인 요소에서의 치수가 다름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업 입장에서도 우리가 한 기업의 제품을 가지고 다른 기업이라든지 다른 종류의 신발들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정 사이즈를 찾아내는 거는 단순히 누군가의 의견을 들을 때 도움은 되지만 그걸로 완벽한 걸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도움이 얼마나 될지를 모르겠어요 왜냐면 내가 그 사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내가 가진 그 제품의 데이터에 내 경험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사이즈를 고를 때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토대로 기반해서 고를 때 실패할 수 있다는 생각이 항상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개인과 기업 간에 의견을 맞추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것 때문에 정 사이즈라는 게 개인의 입장에서와 기업의 입장에서 매우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정 사이즈를 맞추기 위해서는 결국엔 착화에 대한 거를 해볼 수밖에 없다는 결론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업의 입장에서의 표기 기준 라스트에 대한 거를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기업에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렸고요 라스트의 모양은 아 이거 더 말아야 되겠구나 축구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맨날 봉퍼님이 하시는 얘기 하나 중에 있어요 HGL 라스트가 일반적으로 나오는 나이키 FG 라스트하고 다르다 나이키 아디아스 통틀어서 그 이유는 말씀을 드렸듯이 기본적으로 형태를 잡히는 발 모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 밑에부터 감싸 올려와서 착화는 착화는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HGL를 더 편하게 느낀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저희가 보통은 하는 거고 왜냐면 아시아인 핏 일본인은 발하고 한국인은 발이 어느 정도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라스트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국에는 소재 그리고 디자인 이 두 가지에 관해서도 결국에는 신발에 우리가 느끼는 착화감이 매우 달라집니다 이거는 극단적으로 따졌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착화감, 피팅감이 이 소재와 디자인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천연 가죽 같은 경우는 처음 신었을 때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신어가면서 가죽이 공이라든지 아니면 기온에 따라서 더 부드러워지고 내 발에 더 맞춰지는 피팅감이 더 존재해서 더 편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조 피어학의 제품들은 일단은 변형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변형이 없다가 편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딱딱했던 게 열을 받아서 뜨거운 날 최근에도 제가 터크화로 느꼈던 게 처음 신었을 때 엄청 빡빡했거든요 오랜만에 축구하셨을 때 근데 몇 번 신고 나서 열기에 의해서 인조잔들이 덥잖아요 열기에 의해서 축구화의 인조기업 가피가 부드러워지면서 어? 이거 약간 좀 여유가 있는데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사이즈를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소재와 디자인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사이즈 착각함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터프홀화에 따라서 내가 이 신발을 편하다고 느끼는 거랑 그리고 HG라는 FG, SG를 신었을 때 내가 축구화를 편하다는 느낌이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TF를 선호합니다 TF 쪽에 사이즈의 피팅감을 좋아하고 결국에는 같은 사이즈라고 하지만 제품마다 부수한 사이즈가 있고 내가 생각하는 정사이즈 혹은 제품 기업에서 말하는 제품마다 아니면 브랜드마다 내가 쓰는 브랜드의 소재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사이즈 라는 것은 내 개인만으로 설정해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사이즈에 다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관점에서 기업과 개인의 관점에서 정사이즈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이야기 드렸냐면 정사이즈에 치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야기에서 이 사람들이 정사이즈를 이야기해서 내가 완벽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느낌을 좀 받긴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 제가 느끼는 것은 정사이즈 라는 것은 본인만이 알 수 있는 본인한테 맞는 개인적인 사이즈고 그 사이즈에 대한 기준이나 경험 그리고 올바름은 본인에 의해서만 확인되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남들이 이야기해 주는 게 본인이 그거에 대한 경험이 비슷하다면 아니면 어느 쪽으로 데이터가 표준적으로 맞다면 근데 이것도 사실은 완벽한 건 아니죠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남이 말하는 사이즈가 나한테 어 올바르게 완벽한 사이즈가 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본인이 원하는 최상의 사이즈와 피팅감을 확인해서 축구화를 사기 위해서는 일단은 무조건 본인이 신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코님이 방송에서 이야기할 때도 그걸 말해줄 수 없다고 말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소재의 특성이나 신발의 허태가 어떻게 나왔다라는 걸 말해줄 수 있지만 여러분의 사이즈 여러분이 최적으로 선택하는 최고의 축구화 왜냐하면 정사이즈의 축구화를 우리가 어 레플리카룸에서 본코님이 여러분들한테 제공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사이즈로 말하는 거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만의 최적의 사이즈 나한테 맞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결국엔 남을 통해서 아니면 남의 좋은 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정사이즈라는 거는 남이 선택해 줄 수 없는 나만은 나한테 맞는 최적의 사이즈란 말이에요 그래서 축구화를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혹시라도 혹시라도 그 뭐냐 사용을 해야던 초보자가 있다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축구화를 고를 때 선택을 해드리는 가장 최적의 사이즈 가위를 말씀해 드리자면 일단은 앞에서 본코님 말하는 영상으로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이 사용할 그라운드에 맞는 스터드를 먼저 선택하시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신발을 신었을 때 통증을 유발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편하다는 거 근데 보통 어릴 때는 그런 것도 참고 신긴 하지만 불편함이 없이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발 근데 이 기준이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딱 맞을 수 있고 약간 편하게 신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확실한 거 말씀을 드리자면 신발의 축구화의 사이즈는 여러분 발에 딱 맞아가지고 본코님이 딱 맞추듯이 불편함이 없어야 가장 좋다고 저는 이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신고 있지 못해요 발의 피로단에 압박감이 너무 심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신의 발보다 더 큰 신발을 신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킥킹하는 플레이나 움직임에서는 여러분의 발을 생각하고 고려하고 뛰는데 이제 여러분의 발과 신발의 사이즈의 차이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플레이하거나 공을 차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절하거나 적응해야 되는 기간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킥미스가 나거나 분명 문제가 생겨야 돼요 플레이를 하는 거랑 기술을 구사하는데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발에 가장 딱 맞는 이상적인 사이즈 축구화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뭐 이제 맡겨줄 수밖에 없는 건 나의 최적의 사이즈는 나의 경험만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사이즈 선택하는 능력이 올라간다는 거 그래서 뭐 이렇게 약간 정사이즈라 이렇게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한번 이야기라고 정리를 해봤고요 어 어 축구화를 항상 고르시는데 어 좋은 좀 어 그런 사이즈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 어 무엇보다도 모르겠네요 뭐 마지막 인사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말을 많이 해봐서 봉교수님 만큼 뭐 저희 컨텐츠가 어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정사이즈라는 거는 이런 정도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무수히 많은 정사이즈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만의 정사이즈는 여러분만의 정사이즈는 해야 된다는 거 무책임한 말을 던져놓고 이만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구요 어 다음에 또 다른 것들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